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 또 저는 천종을 찾아서 그님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님들께 아픈 역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는 적송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됐지만요 어렸을 때 이 송진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밑둥이부터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받았네요 여기는 아주 좀 나무가 컸을 때 송진을 뽑은 자국이에요 이 많은 나무 소나무들이 거의 이런식으로 다 파여 있어요 이것은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부역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송진을 뽑아서 비행기 원료로 썼어요 아픈 역사죠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이 소나무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송진을 뽑아서 일본이 다 가져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산이 깊은 곳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할당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송진을 채취하니라고 이렇게 V자로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긁어서 송진을 채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나무가 지금 제가 안아도 한아름이 됩니다 한아름이 넘어요 이런 나무 소나무들이 아픈 역사를 증명하고 있네요 좀 서글픈 일이죠 이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같은 소나무고 적송이고 이렇게 큰 적송인데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은 없어도 그때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이 말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뽑았어요 끝내 죽었네요 다 이 주위에 지금 큰 소나무들이 다 잃었습니다 아픈 역사의 흔적이죠 이 송진을 뽑은 자국들이 참 정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손길수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다 뽑아가지고 송진을 채취를 해서 일본이 다 가져갔죠 아픈 역사죠 산에 들어오니까 참 좋습니다 저쪽에서 제가 뭐를 하나 봤는데 아 드디어 봤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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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송이를 드디어 봤습니다 이 꽃송이를 야 이 그렇게 보려고도 안되는데 지금 이 봤네요 상태는 최 A급 입니다 아 오늘은 심산행으로 왔어요 좀 깊은 산으로 왔습니다 고지가 한 900 정도는 돼요 계속 심을 지금 보다가 하산 중에 낙엽송 밭을 내려왔는데요 요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그리운 님을 드디어 봤습니다 아 오늘 신본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이 아이는 꽃송이 버섯이에요 꽃송이 버섯과의 버섯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침엽수와 낙엽송 나무뿌리나 줄기 그루터기 밑동에 많이 발생되며 버섯류 중에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에는 필수 아미노산 18종과 비타민 8종이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성분과 양리작용 및 효능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도두고 식용을 늘려 위장을 튼튼히 해준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과 항암작용의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에서 효능이 있다 하네요 꽃송이 버섯은 바로 생으로 섭취해도 되며 말려서 가루를 내어 복용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전북지역에서 첫 재배가 이루어졌네요 국내에는 꽃송이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하지만 재배의 꽃송이와 이렇게 자연꽃송이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적기에요 지금 적기에 제가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머리만 하네요 암 환자들한테서는 아주 중요한 버섯입니다 이 꽃송이 버섯이 다른 버섯하고 또 틀리게 피수아미노산 18종이 있고요 베타클루칸, 마그네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비타민 B1, B2, B3, B5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꽃송이를 만나려면 우연치 않게 만나요 이게 지금 낙엽송 나무입니다 한 50년 된 나무에요 굵기가요 제가 한아름으로 꼭 잡으니까 바로 밑에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아주 그야말로 싱싱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까 하네요 칼을 안 가져와 가지고 그냥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만나고 싶었던 이 아이를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한송이가 이렇습니다 야 이거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상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기쁘죠 아이고 오늘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이 꽃송이버섯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